교육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경제적 학습 지원 요인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학습 지원 요인을 의미합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예시로는 부모의 직업, 학력, 소득 수준 등이 있고, 학습 지원 요인의 예시로는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 사교육 등 교육적 지원 활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경제적 학습 지원 요인이 교육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EBS 뉴스입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동안 돈 있는 가정에선 학원을 보내서라도 학력을 끌어올렸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공부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연이는 매일 학교에 가는 일상이 아직도 낯섭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데.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늘면서 많은 아이들이 학원으로 향했지만 재연이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래도 각자 살 국리를 찾아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나름대로 공부를 시켰는데 그게 경제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그런 부분이 또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학교 교육의 공백은 학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등교하지 못한 날이 더 많은 학교에서 중위권 붕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영어와 수학의 중위권 비율이 100일 넘게 등교한 학교보다 4%포인트 낮았습니다. 성적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공교육의 부재를 사교육으로 적절히 대체함으로써 오히려 성적이 조금 늘어날 수 있었던 반면에 하위권 학생들은 최소한의 학업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지난해 고소득층 학생의 86%가 사교육을 받는 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은 절반도 사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쓰는 돈을 더 많이 늘려 공교육의 공백을 메우는 겁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학습 지원 요인은 교육 격차를 왜 심화시키는 것일까요? 해당 요인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정리해보세요.